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최근 달탐사선 라디를 설계한 달탐사 전문기관인 미국 나사 에임즈 연구센터의 피트워든 소장. 달탐사와 관련 한미 공동연구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달탐사 계획은 과연 어떨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행해야 할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2040년까지 151기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한다는 계획에 맞춰 저궤도는 민간이, 정지궤도는 항우연이 주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발사체는 국제추세와 국내 실정에 맞춰 현재 개발된 엔진 여러 개를 묶어 큰 추력을 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물론 그 전략엔 원칙이 필요하다. 이 개발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야 된다 이거죠. 지속가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나라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넓게 벌려서 국가가 국민이 지탱할 수 없는 사이즈로 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택틱은 뭐냐면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개발한 기술들이 다 상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을 대비해서 개발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양산을 할 때는 아주 싼 값에 저렴한 값에 다시 말하면 경쟁적인 가격의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바로 발사체가 그렇습니다. 개발비는 좀 들더라도 만든 다음에 쌓여야지 상용화를 간다는 거죠.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우주개발 산업화 전략이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우주산업 경쟁에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정부의 전략이자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와 산업체가 역할을 나누는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충분한 물량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현재 기술진이나 이러한 투자 규모를 멈추지 않고 정부의 정책하고 맞춰가면서 또 그렇게 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러한 쪽까지 같이 어우러서 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기업은 어차피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생태계가 좀 조성되지 않겠느냐 한국의 산업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우주기술과 산업기술을 접목시키는 부분에선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개발주체인 정부와 항우연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대해 기업과 학계는 다양한 요구를 정부에 전하고 싶어 한다. 건물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선추자를 많이 했는데 선추자에 대한 자금 회수가 전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업체가 사업이 예측이 돼야 거기에 따라 투자 계획도 세고 그러는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들을 골라서 경쟁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좀 더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우주 산업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 논리라든가 그런 논리에 앞서서 전체적인 플랜 하에서 긴 스케줄을 가지고 긴 기간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기술을 개발할 때 과거 기술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주 기술과 국방 기술의 공유하는 부분을 합한다면 시장을 두 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산업체의 좀 더 적극적인 투자라든가 진입을 좀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주요건 우리가 아니라 20년 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우주기술 방람회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기술을 가진 고인과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한자리에서 비즈니스와 함께 우주산업의 미래를 확인하는 장이다. 위성이나 발사체, 그 운용에 쓰이는 수십만 개의 크고 작은 부품은 물론 인력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선 모두 비즈니스가 됩니다. 이제 막 우주기술의 산업화를 꿈꾸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 신기하고도 놀라운 운영이다. 이런 것들을 향해 보입니다. 정말, 우리의 고인은 고인은 상품의 중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시스템이 전문가의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전문가인과 같은 업체의 스페셜이 전문가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연 눈길을 서잡는 엑스코어사의 전시부스 우주에 가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우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벤처기업이다 엑스코어에 우주비행선 링스를 타고 지산 100km의 지구 준궤도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푸른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품이다 2014년에 계속됩니다. 2014년에 2015년에 운을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는 60여 개의 우주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스페이스밸리가 조성돼 있다. 허름한 창고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X코어의 우주비행선 링스가 완성되는 인큐베이터이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우주여행이라는 꿈같은 이야기의 실현을 위해 아주 신나는 일을 하고 있는 X코어의 엔지니어들. X코어가 링스를 개발하는 데 투자한 비용은 약 5천만 달러. X코어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에 사람들은 아낌없이 투자했고 X코어는 우리에게 우주를 꿈의 공간이 아닌 최상의 여행지로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이 발칙한 상상에서 출발한 모험적인 비즈니스는 세계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주여행. 꿈과 희망을 가진 이들에게 도전의 대상이었고. 그 도전은 우주관광산업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을 탄생시킨다. 이따 50-years에allen? 저의 희망을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act, 30-50 YEARS? 저의 희망을 잘 감사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회가 된다. 그 다음 10-15년이 2000쯤에 대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희망은 진병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회가 된다. 이번 30-years은 여러분이 자리에 관한 구체적인의 무용을 다를 통하여 공간으로 풀어내될이니너지닉을 Однако 그 밖에는 많은 번지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하지만 하지만 나중에 10-15년을 선택한다면 이제 10-15년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지. 어떤 하늘은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랍니다. 혹시 터널에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터널에 바랍니다. 스페셋 호텔? 네. Mars? 아, 아, Mars? 아, 바로 갈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지? OK. T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제 즐거움이 되셨습니다. 나로호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머지 않은 미래의 모습. 상상하는 만큼 그리고 도전하는 만큼 꿈으로 가는 길은 더욱 넓어지고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광활한 우주로 간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데리고 공격이 됩니다. 지금 마련히 더 좋은 것이다. 다른 멍 tre가 옮기다. 뒷경을 만드니까, 하나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엑라이나다고 하여. 이 연기는 나라의 떨리를 동시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